아람브라 궁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브라 궁전을 보러 그라나다에 온다. 그러나 나는 다른 걸 보러 여기에 왔다. 아람브라보다 더 신비로운 것. 봤어? 봤어요? 대박인데요, 이거? 마법. 나는 이 마법을 보러 뇌에 가져왔다. 보니터 호스텔을 나한테 팔죠. 좋은 값에 살 테니까. 저희 호스텔을 사시겠다고요? 앞으로 그라나다는 마법의 도시로 유명해질 겁니다. 마법이요? 나 원래 필코치는 바로 고하는 성격이라서요. 마침내 오늘 내 인생에 마법이 일어났다. 근데 이걸 진짜 혼자 만들었을까요? 도대체 누구예요, 이거? 나도 미치도록 알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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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나다에서 왔는 보니터 호스텔을 기다리면 갈게요.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. 그라나다에 오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